osen 는 화성 서정환 기자 넥센 신인 추재연 1922 군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화성 히어로즈는 14일 화성 베이스볼파크에서 벌어진 2018 시즌 퓨처스 리그 북부리그 lg 전에서 11에서 4로 승리했다. 2. 연승을 달린 3위 화성 36승 32패 7무 은 5위 lg 30승 40패 7무 와 시즌 맞대결에서 9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3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 한 추재연은 4타 수위 안타 1볼렛 2타점으로 활약했다. 그는 특히 2회 말 2타점 결승타를 터뜨려 팀 승리에 1조했다. 경기 후 만난 추재연은 뭘 티 안타를 치긴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였다. 안타를 더 칠 수 있었는 대내 스윙을 못했다. 며 승부욕을 보였다. 신인이라 어려움은 없을까? 그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운동기구 정리 등은 원래 해오던 일이다. 2군 에서도 이틀에 한 번 골로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 문제도 전혀 없다. 꼭 답했다. 신인 선수를 잘 키우기로 유명한 넥센이다. 신인왕 출신 이정후도 bc. 진 2군에서 훈련하며 헌그리 정신을 배우고 갔다. 아직 1군 경험이 없는 추재연은 1군에서 뛰어보고 싶다. 1군에 갔던 예진원이 1군 투수들 레벨이 달라 어려웠다고 하더라. 이정후 형도 1군도 2군과 똑같다. 10. 심의하라고 격려해졌다. 려 웃었다. 추재연은 신인을 잘 키우는 넥센에 와서 좋다. 내 포지션에 쟁쟁한 형들이 많아 보고 배울 점이 많다. 열심. 피해서 꼭 1군에 가겠다. 려 각오를 다졌다. jasonseo34골뱅이요. sen.co.kr 서점